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여러분 방에 왔습니다 꼭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선물도 또 주시고 아이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호텔로 왔네요 지금 시각은 10시 반입니다 내일은 기자간담회가 있고 이제 모레 팬미팅이 있으니까 뭐 좀 자유 시간을 즐길 시간은 아직은 없습니다 토요일날 팬미팅이 끝나고 또 일요일에 떠나다 보니까 음.. 다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먹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또 먹을 거를 챙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침신은 이렇네요 네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화장실은 네 물기 생겼네요 네 한사람만 더 갈 수 있는 걸 자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굿나이스 되고 있습니다 굿나이스 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반입니다 지금 8시 반입니다 1시간 뒤에 욕가는 또 10시 반입니다 헤어메이커 갑니다 일을 가자마자 러닝머신 왔습니다 스탈벽 굿나잇 다 Direazy 날 기상하는 날 물기 갈 수 있을 것 perform 티파기 탕 다음 주에 만나요. 어머나 어머나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벤트를 마치고 제 방에 왔습니다 내일 팬미팅 우리 팬분들 드리려고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I love you so much 오늘 싱가포르에서 기자간담회 하고 팬분들하고 같이 모범 택시 카레이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이벤트를 했는데 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뜻깊었고 즐거웠습니다 팬미팅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떨리네요 늘 잘해를텐데 그래서 어저께 밤 늦게 와서 하이난 치킨 라이스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거를 찍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또 막 헤어들게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좀 돌아보고 좀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내일 팬미팅 잘 마치고 꼭 일요일에 떠나는데 일요일에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용 배고파갖고 이걸 시켰습니다 시푸드 호키앤미입니다 호키앤미 미니 보고 싶었어요 키즈입니다 이거는 잘 먹방 라이트 콕 시키고 잘 먹겠습니다 와 싱가포르 달 너무 이쁘다 숙소 앞에 잠깐 나와봤습니다 택시다 노란 택시 그리고 싱가포르도 이렇게 파란 택시더라고요 와 멋지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집으로 아니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와 편의점 가봐야지 우와 바닐라 맛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홍콩 그거구나 맞다 저 이거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진짜 다양한 국적의 음료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오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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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자극적인 것 같은데 먹어봐야지 여러분 진상짓 했어요 공전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공연날입니다 열심히 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칩슐 커피와 짠 맛있네요 식어도 비 여사를 하러 갑니다 어제 비 왔는데 날씨가 좋군요 오늘 시가팟 팬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떨려요 확실히 비 온 뒤라 막네요 진정이 깔끔하네요 연장이 여자가 잘 잤어? 괜찮은데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일찍 가신다면? 감사합니다 이거 봐도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밖의 비가 많이 오네요 그중 날씨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시간인데 그래도 얼굴 보고 빠이빠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요 가지마요 여러분 잘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미치겠습니다 진짜 가기 싫어요 밴들하고도 놀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기억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레비 먹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커리 소스 란에 찍어 먹는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고생 많았어 와주신 팬 여러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너희도 어디 가니? 둘이 친구인가 보네 안녕 안녕 와 다시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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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벌써 주룩주룩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잘 불어서 좋아요 반짝반짝 안녕 메드닷 디자인으로 와있습니다 메드닷 디자인으로 와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잔디가 진짜 푸르르다 그쵸 여기 앉아있습니다 다시 숙소로 가겠습니다 다시 숙소로 가겠습니다 30분 걸리네요 지나가다가 모레 들어왔어요 더위를 피하려고 들어온거 아닙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조금 둘러보고 갈게요 땀 범벅인데 어 좀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신기하다 귀여워서 사봅니다 이거 한번 사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오렌지티니꺼 먹어볼게요 샤오 먹어 보겠습니다 어머 배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편안하게 마시면 좋은 느낌이네요. 라이카 매장에 왔는데 사진 좋다. 잘 봤습니다. 설마 방금 그랬던 건가? 천둥 근적이다. 마리나베이를 한 바퀴 돌아 숙소에 왔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차로 왔다 갔다 했다는데 자식들. 잘했다. 베리랑 저녁 맛있는 거 먹을게요. 너무. 싱가포르는 진짜 걷기 너무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건너겠습니다. 뒤로 걷기. 러닝머신 가릴 때 뒤로도 막 걸어요. 밤이 떠 걷기가 수월하고 좋네요. 흐헤. 하아. 슈옥. 슉. 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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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국제공항입니다 가야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가기싫어요 가기싫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